오늘 보내드릴 영상은 폭포가 쏟아지는 순간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폭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진안의 마이산 자락에 있는 탑사라는 절이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절입니다 폭포가 쏟아질 때만 암마의 보이에서 흘러내는 물줄기가 탑상의 암벽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폭포를 이루게 되는데 그 폭포가 어느 폭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폭포입니다 그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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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